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받는 길 다시 한번 복받는 길 이 제목은 대한성소공회에서 신명기 30장 맨 위에다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다기보다도 성소공회에서 붙여놨어요 복받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별 이상은 없겠죠 제목상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복입니다 복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남용되기도 하고 오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분들은 또 거슬러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맨날 교회 나오면 복받으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복받는 곳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이지 예수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지 무슨 복받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 에덴 동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영적으로 소통하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대답을 하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 화목한 곳이고 얼마나 행복이 있습니까 또 에덴 동산은 환경적으로도 완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적용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것은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은 뭔가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질주의니 뭐니 뭐 기복신앙이니 이런 걸 떠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잘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속에 복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샬롬이란 말이 구약에 나옵니다 저는 이게 복이라고 봐요 샬롬은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원어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샬롬입니다 표현하기를 말로 하기를 평안 샬롬 이렇게 말하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좋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신약성경에 와서는 이것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서 아시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면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서 구원받았지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있지 그리고 하는 일도 잘되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잘되기를 지는 매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는 일이 잘되야지 예수 믿고 고생만 하고 예수 믿고 수고만 하고 예수 믿고 잘 안되고 그것이 복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편협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할렐루야 범사도 잘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고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받는 길 이럴 때 그냥 기복신앙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흥강사가 아닙니다 지난주일 월화수 우리 교회 부흥회 했거든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주일밤부터 수요일까지 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아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나 또 그분은 그분대로 또 은사가 있는 겁니다 또 저는 부흥강사가 아니고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답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하고 설교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한 번은 꿈을 꿨다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가면을 쓴 사람이 그런데 맥스웰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괜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주 일이 될 만하면 딱 나타나가지고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해가지고 일이 안 되게 하고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꿈에서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꿈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왜 너는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간섭을 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방해를 하고 그렇냐 그래가지고 한참 싸웠습니다 아주 격하게 싸웠어요 주모로 때리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막 눕혀지기도 하고 눕히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맥스웰 목사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고 방해를 하나 그리고 가면을 벗겼겠죠 여러분 같아도 벗겼겠죠 그랬더니 그 가면 속에 얼굴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고 나서 꿈에 깼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분이 아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떤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 이후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됐다 큰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됐다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래가지고는요 끝내는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항상 변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맥스웰 목사님의 꿈 이야기는 거의 80, 90%는 맞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저는 정말 구원 받은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공로로 말미야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믿게 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야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이후에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그리고 사망과 생명을 그 앞에 두시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런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운명론에 빠져 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지혜를 구하면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뭐 운명론이니 이런 걸 얘기를 하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이 하늘나라의 복이 또 내생의 복이 이 금생의 복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꼭 이 본문에 띄워주는데 뒤에다가 제가 그걸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방송실 좀 빨리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러나 3절부터는 쭉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시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음에 한례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적군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하나님 해방시켜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돌아옵니다 따라합시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돌아와라 돌아오라 다시 한번 돌아오라 여러분 첫 번째로 복받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미 영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못한다고 할 때 모태신앙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태신앙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시키면요 못한다고 맨날 그러는 분들이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인데 모태신앙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그런 분 없으시죠 조용하세요 어떻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평생 교회를 다녔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제가 뭐 특별한 이유가 않느냐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중학교 때 회장했고요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때 회장하고 청년부 때 회장하고 대학부 때 회장하고 교사하고 그러다가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뭐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어떤 신앙의 회의가 왔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기반은 교회거든요 친구들 다 교회에 있죠 또 뭐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다 하죠 집과 교회 학교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딱 드는 순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떠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으니까 살아온 데가 다 친구들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봉사는 계속 하죠 교회 교사로 봉사를 하죠 성가대도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5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을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있고 따랐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고등학교 또 마찬가지로 매년 한 번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내왔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데 고3 때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고 5년 동안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하는데 교회 봉사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과에서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생물학과를 다녔는데 과 선배가 있는데 그분하고 성격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성격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참 성격 공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말씀을 배우는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성격 읽다 알았는데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성격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사실은 기도 제목으로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배하고 성격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피아노, 스피카, 마이크, 성경책 여기는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유일하게 존재 증명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태추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고 지나가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3장 4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성격절이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우주 만물을 짓고 최초의 아담과 하울을 지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믿은 게 아니고요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믿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성경말씀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성경말씀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그 다음에는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얘기를 해도 그분이 그 성경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말씀 믿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될 때 성경이 비로도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핵심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철학이 되었대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더라고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철학이 되었대 나와서 목사님은 그냥 옛날처럼 설교하셨고 저는 그 밑에서 옛날에는 전부 다 마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언어가 바뀌면서 방언이 되고 그리고 진동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고3 때 하려고 그랬던 신학의 길을 가게 돼서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이 믿어지기를 제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우주만물에 창조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은 또 사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번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찬양단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를 믿은 사람은 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다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저는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우리 지방에 가니까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지방에서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안 계시고 전부 성도들이 교회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평이면 작은 건 아니죠 주차장이 1200 이렇게 하면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화장실 청소합니다 성도들이 모든 쓰레기 정리 다 합니다 월요일 날 청소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청소하고 각자 방 맡은 그 방마다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청소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관리하시는 분을 좀 사찰 집사님을 둘까 그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다 잘하세요 그냥 수시로 오셔가지고 보면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그 더운 여름날 쓰레기를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꺼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거 전부 이렇게 또 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명으로 기쁨으로 감당을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감당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을 해도 또 안 듣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사명의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당회에 들어가면 얘기를 안 하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헌금을 많이 한대요 부자래요 그래서 당회 때 한마디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옳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최대한 도로 말을 아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게 내 사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는 혹시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 사명이 크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시계가 어디 있어요 아 저기에 있군요 저기 한 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고 이렇게 청종하고 따라갑시다 청종하라 첫 번째는 돌아오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청종하라 이랬습니다 복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는 대부분 하늘께 돌아오신 분들입니다 중요한 관건은 두 번째 있습니다 청종하라 청종하라 따라갑시다 청종하라 옆 사람을 가면 해보십시오 우리 청종합시다 여러분 청종이란 말이 뭘까요 청은 뭐죠 듣는 겁니다 종은 뭘까요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은 그리고 곧바로 복하고 연결해 놨어요 그 10절 자체에다가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청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청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청은 뭐냐면 듣는 건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듣죠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지금까지 했던 말씀 제가 물어볼까요 잘 듣고 계시는지 귀로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들을까요 눈으로 듣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고 듣습니다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그래도 오늘 보니까 그래도 잘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몇몇 어떤 분들이 눈을 감고 계신 분이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성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째려보지는 말고요 눈을 잘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입으로 듣습니다 따라서 입으로 듣는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면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면으로 화답하면 내가 그 아면소리가 내 속에서 나오고요 그 아면소리가 다시 내 귀로 들어가고 내 생각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입술로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죠 성경은 시편을 보면요 읍졸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읽는 거죠 성경을 듣는 것도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뜻이 뭐죠? 진실로 라고 하는 말이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삶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아멘한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시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오면 자꾸 아멘을 시킨다고 막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즘산으로 다 불러 모으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해라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하라고 시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하라고 시킵니다 우리는 축복에만 아멘하잖아요 저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 전부 침묵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에도 아멘하고 저주에도 아멘하라고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은 아멘함으로 받게 하시고 저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주할 때도 아멘하라고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은 아멘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좀 하세요 특별히 성가대가 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성가대가 제일 저희는 이제 성가대가 성가대석이 따로 없고 여기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제일 아멘을 잘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거스르는지 몰라요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많이 한 분들의 노하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보는 순간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똑같은 단어를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좋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통하잖아요 그런 건 아예 보지도 말고 그냥 설교를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청종 잘 들을 수 있기를 지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뭘로 듣는다고요? 귀로 두 번째 눈으로 세 번째 입으로 좋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요 아무튼 막 뭐 시킵니다 아무튼 졸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시켜요 성경도 읽게 하고 그리고 아멘도 막 하라고 하고 막 시켜요 따라하게 하고 막 돼지가 읽는 거 따라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한 번 입으로 말하면은요 훨씬 이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자 청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청 듣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입니다 종 따르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순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훌륭하십니다 문제는 종인데요 꽃이 되면 여러분 그 말씀 스스로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두 주 전인가요 세 주 전인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작은 처남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부목사람만 있다가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미국이 LA만 그런지 모르지만 한 3천 개 정도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천 교회 정도만 자립을 하고 이천 교회는 미자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숫자는 한 2, 30명 모이는데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미국에서는 그래도 꽤 좋은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부탁을 해서 설교 주일날 가다 보니까 앞뒤로 해서 2주 동안 빠지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또 목사님도 유럽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좋아 보이시죠 저도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아무튼 좁은 공간에서 미국 가려면 12시간 3시간 타야 됩니다 그러면 막 몸이 비틀어지고 아무튼 저는 특별히 저는 막 더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우리 작은 처남 교회에 가는 거기 때문에 부임한 교회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아내도 와있지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제가 봐도 훌륭하세요 저희 장모님은 새벽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전도 잘하세요 미국에 가셔도 전도하십니다 미국에 가셔도요 한인들 만나면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하세요 그냥 혹시 교회 안 나가면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고 평생 봉사하셨고 목사님을 잘 섬겨드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세 남매가 있는데 다 잘 됐습니다 처남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하나는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는 사모가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같이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우리 부부를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죠 다니는데 저희 장모님이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말이 너무 많으셔 말이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한 번 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4시간 6시간 이렇게 차를 타거든요 그러면 4시간 6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저는 시차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낮에는 막 졸리거든요 밤에는 또 낮가분이 바뀌니까 밤에는 한 3시간 자고 나면요 그 다음에 깨가지고 뭐 도저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밤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린 이제 50일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을 뭐 못 자니까 낮에는 졸고 다니고 밤에는 그냥 그러고 있고 이제 그러고 지냈는데 말이 하도 많으니까요 많으시니까 저희 아들 둘이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교대로 먼 거리니까 장모님은 그냥 장모님 대로 얘기하시고 아들 둘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 했던 얘기니까 그냥 계속 얘기하시고 둘은 또 딴 얘기하고 우리들도 그냥 뒤에서 졸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미 들었던 말이고 반복한다는 것만 있을 뿐이지 다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은 근데 제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장모님은 저렇게 말씀이 많으신가 아 좀 조용하시고 좀 차 안에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왜 그러신가 그러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큐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50일 작전기도 하면서 큐티를 하거든요 창세기를 다 나눠주면서 이제 일주일 단위로 큐티를 하게 돼 있는데 미국에 가서도 목사하기 때문에 해야죠 큐티를 다 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가 아내라고 하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정말 비겁하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쁘니까 애굽왕 바로가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성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각 집안을 저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라를 구출해내세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나옵니다 20장에 가면요 그랄왕 아비멜렉한테 가는데요 거기서도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또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구출해내세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구해내세요 또 아비멜렉을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태해문을 다 닫아버리거든요 두 번째 반복되는 내용을 듣고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징계는 태해문을 닫는 것은 저주를 하는 것은 아비멜렉을 하시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깨달은 겁니다 말씀 읽으면서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봤습니까? 아비멜렉하고 애구방이 봤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장모님이 저렇게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말이 많아도 장모님이 말이 많은 것은 말이 많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장모님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장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누가 잘못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죠 맞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뀐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희 장모님이 옆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맞대응 대응 대꾸 해드리고 슈퍼 큰 슈퍼가 미국은 우리나라도 크긴 하지만 슈퍼에 가면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왜 가져왔냐고 그리고 다시 갖다 놔야 되잖아요 멀어요 거리가 근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칭찬에 조금 인색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위 잘 뒀다고 아들들 앞에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됐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저희 장모님은 평생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모님 권사님이십니다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게 사셨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학비 대주는 거라든지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용남의 큰일하고 부모님은 고생은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고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난번에 저희에게 왔던 부흥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는 고생을 안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부터 조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 고생도 아닌데 제가 부목사였을 때 첫 번째 아주 힘들었던 고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나 딴 데서는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인데요 차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봉고버스를 그런데 이제 그게 제 담당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어디 가려고 모였는데 차량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차량이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안수집사님이 저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 왜 차량을 준비를 안 했냐고 그러면서 막 심하게 심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하게 저는 그 담당도 아니고 지금 지나가는 중인데 목회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막 거의 욕지거리 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 앞에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지나갔죠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곱게 자랐잖아요 어쨌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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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상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뭐 그런 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죠 뭐 아 그래요 누가 잘못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장염이 생깁니다 설사를 해요 설사를 조금만 먹어도 막 설사를 합니다 스트레스성 장염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설사가 시작이 됐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들은 다 기도 끝나고 가요 그러면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런 못된 사람 있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벼락이라도 맞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참 정말 어릴 때죠 정말 어릴 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좀 안됐나 봐요 이제 목해 초년생이고 고생도 안 해본 애가 이런 일을 만나가지고 저러다가는 쟤 좀 이상해지겠다 문제가 생기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가 7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성도로 다 가죠 저 혼자 남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설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7일째 되는 날 새벽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형체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느낌으로 알죠 저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더 불하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리지만 마음으로 들리지만 하나님 음성은 귀로 들리거든요 귀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리는 음성이지만 귀로 들리는 건 또 아닙니다 온 몸으로 들립니다 귀로 들리는데 온 몸으로 들리더라고요 온 몸으로 들려요 그런데 내부에서 오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데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면서 온 몸으로 들려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 한마디 딱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분에 대한 모든 미움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제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용서가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설사가 딱 멈췄습니다 그때 멈춰진 설사가 지금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성 장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다면요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만나는 목회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제가 점점점점 강도가 막 세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 중에 말할 정도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점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그쪽으로 돌아가면요 회복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번에 기적의 52일 우리 작전기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종이라고 하는 말에서 청 듣고 종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를 사로잡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막 무엇을 하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를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말씀을 찾았어야 돼요 먼저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어떤 구호를 외치하면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문제가 따라 합시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길을 못 찾는 것이 문제다 방법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방법 길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는 안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기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찬양단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찬양단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세 번째는 태카라입니다 따라 합시다 택하라 다시 한번 택하라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택하고 좋은 것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것을 택하십시오 악한 것을 절대로 택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자꾸 충동질해도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에서 금하는 것 주의정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교회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아무튼 안 좋은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자 따라 합시다 돌아오라 청정하라 선택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